네 여기가 춘천중앙시장입니다. 아침 9시 반이 조금 안됩니다. 하여튼 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기본 한 10시가 돼야 사람들이 많이 나오나 봅니다.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 문은 아니었던 데도 있는데 이제 뭐 신발 옷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. 여기 뭐 시계도 팔고 가방도 팔고 이제 9시 반 가까이 되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좀 다니네요. 이쪽에 뭐 이불도 팔고 모자 신발 옷도 이렇게 팔고 아 이쪽은 아직 문을 안 여는 건지 아니면 쉬시는 건지 확인은 안되네요. 뭐 옷이 옷이도 있고 모자 저거 모자가 많이 있네 이쪽에 모자가 많이 보이네요. 저쪽 끝에 들어가면 순댓국도 파는데 지금 아침 일찍이 돼서 문을 열었다 모르겠습니다. 9시 반인데 아직 점포를 안 열었 것 같기도 합니다. 일단 눈을 열었다는데 대부분 10시에 문을 열었다는데 이쪽에도 이 쪽에도 10시 여기 있는데 문을 열었다. 여기 있네요 네 일단 가게들이 많이 비워보입니다. 9시 반인데요. 휴가철인 같기도 하고 아침 일찍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가게는 많이 안 열었고 아직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